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트렉스가 아침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모트렉스가 이슈를 하나 좀 내보냈어요. 현대차 미국 자율주행 모셔널 로보택시에 주요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트렉스가 주요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보다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PBV 관련해가지고 현대기아 차랑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모트렉스인데 오늘 자율주행 이슈까지도 붙여주면서 시세 연속성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PBV 넘어서 로보택시까지 자율주행이죠. PBV로 한번 건드려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원래 하던 거 임포테인먼트까지 이슈를 붙여준 거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PBV 자율주행 충전소 그리고 자회사 로봇까지 거의 뭐 삼합이었는데 한 개가 더 본업이 더 추가되면서 아침장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끝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한번 내가 매수해보겠다 하시면 21,400원 요구간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000원은 일봉상 우리가 강한 정말 거의 뭐 한 반년 넘게 뚫지 못했던 그런 박스의 고점이었고 이 구간을 결국 이슈를 가지고 2만원을 돌파를 시켜줬죠. 그런 다음에 재차 상승을 보여준 구간이 얼마였다? 21,400원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는 바와 같이 21,400원에서 정확하게 지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요 상승 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이후의 상승은 제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요건 요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후로의 움직임이 이제 진짜 모트렉스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2만원, 2만6백원 이 구간 상승 돌파, 상승 돌파, 상승 돌파 실패 거의 한 3, 4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날렸다? 이슈 터뜨리면서 뭘로? 갭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3,500억을 터뜨려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좀 높이면서 추세의 연속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트렉스가 어제 만들어준 이 상승 흐름, 이 동반된 거래를 보면은 이 앞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누군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고 누구는 수익 보고 나가야겠다. 또 누구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몇 년? 이게 반년이죠. 쭉 보고 이 흐름을 우리가 좀 기다렸던 거고 딜레이는 됐죠. 딜레이라기보다는 기약 없는 흐름이었죠. 기약 없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순환매 돌면서 자동차 쪽으로 한 번 올 거다. 자동차 분위기 좋다. 아직 못 갔다. 하면서 갑자기 또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현대기아차 이슈 만들어 줬는데 이 다음에는 결국 뭐예요?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1차 상승 보여주고 재차 상승했던 구간은 언제나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제 제가 사실 장 끝나기도 전이었죠. 장중에 영상 찍었던 거 같은데 이 가격이 왜 나왔는지를 어제 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LG도 뭐 자동차 이슈 붙이더라고요. LG, 애플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전장 사업에 천조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자동차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좀 쓱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 뉴스는 지워졌어요. 그 뉴스는 지워졌고 어쨌든 찌라시 뿌리는 거죠. 준비해놓고 찌라시 뿌리고 털어먹고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인데 요즘에는 이제 상승을 시작을 딱 하고 단순히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보다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쭉쭉 가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료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모트렉스를 또 내가 모트렉스를 매수를 못했는데 뭔가 좋아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일합니다. 그게 바뀐 게 없어요. 요구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모트렉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의 평당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아무리 높아야 2만원일 거고 정말 높아야 2만원이고 어쨌든 다 밑에서 제가 분할 매수 가격까지도 다 잡아드리면서 꾸준히 올렸던 종목 분석 영상 올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는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모트렉스 시장이 열심히 올라가는데 같이 시장 따라 가지 못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한 번에 좀 보상받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떠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떠 있습니다만 사실 요런 것들이 매수 대기자금들이 좀 눌려주면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사봐야지 하는 매수들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판단이 된다면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그런 종목이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은 한 번 맞고 떨어졌는데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 지금 오늘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물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23,000원을 추가적인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빠져봐야 이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염두를 해둔다면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뭐 난해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아침에 여러 종목도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했고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저희도 무료 종목들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창 하나 뜰텐데 여기에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내일 모트렉스 시간에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